가토리 사냥을 나간다! 다들 뭐하세요? 뭐냐? 매일 우리 동생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는 놈이? 엄마 우리 아들 닮았는데? 우리 아들이면 그럴 리가 없거든? 엄마 응? 야 너 팔이 그러면서 부자수를 먹은 거야 봐봐요 얘가 이런다니까요 언니 저만 보면 막 가르치려고 들고 막 화내고 막 구속하려고 들고 그런 자식은 만나면 안돼 그게 다 집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너 똑바로 해 우리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고 똑바로 알자 너 그때 그거 다시 말해봐 내가 그때 동생 스튜디오 들어가지고 그거 다시 말해봐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한 거? 뭐 뭐 뭐 뭐 hoş 감사합니다.